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화영어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가끔씩 영어 실력이 잘 오르지 않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영어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월 정도 전화영어를 하면 실력이 확 늘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강의를 보는 게 좋을까요? 등등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이런 광고성, 어그로성 영상들을 한 번쯤 보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광고나 영상을 믿으시면서 공부하시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많은 돈을 투자하셨는데 그만큼 영어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아서 걱정이신가요? 자 이제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영어 실력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일 먼저 언어 공부에 대해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단기간에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실력이 향상이 됐다면 그분이 분명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이지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해서 3개월 만에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늘었다, 잘하게 됐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원래 영어를 어느 정도 했거나 아니면 그만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일 겁니다 전화영어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만에 only 전화영어만 해서 실력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었다 오잉톡도 전화영어 회사지만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전화영어 수업을 하면서 3개월 만에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다면 그분은 분명히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예습 복습, 리스닝, 웨딩, 문법 뭐 이런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향상이 되셨을 겁니다 아니면 쉐도잉, 모델링 하나만으로 영어를 마스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쉐도잉 하나만으로 실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쉐도잉을 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 단어나 표현 공부, 또 대본을 반복해서 읽는 연습까지 겸해서 하셨기 때문에 실력이 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영어는 언어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듣기만 잘해도 안 되고 말하기만 잘해도 안 되고 쓰기만 잘해도 안 되고 읽기만 잘해도 안 되죠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를 다 잘해야 그 언어를 정말 잘한다고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적으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을 다 잘해야 영어를 정말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아닌데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스피킹만 잘하면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스피킹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피킹 잘하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하시는 전화 영어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해요 매일 선생님하고 30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붙고 그러면 또 금방 영어가 재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전화 영어로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 전화 영어 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표현들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할 수 있다의 표현을 can을 사용해서 말을 한다고 해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근데 이 선생님은 내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뭐 이런 문장은 My teacher enables me, supports, helps me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는 단어가 can이다 보니까 또 can을 쓰셔서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다른 상황이 주어져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문법, 단어, 패턴들의 한계가 있고 새로운 표현을 찾지 않고 계속 익숙한 것 같은 것만 사용하시게 된다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이미 익숙한 표현들을 조금 더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머무르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학연수, 유학을 가셨을 때도 똑같아요 무조건 영어권에 있다고 영어 실력이 정말 늘까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거기서 몇 년을 살아도 영어 실력이 잘 늘지 않는 분들을 생각보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영어권에 있다고 해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실력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영어 실력 향상에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요? 음... 여러분 상대방이 대화를 하면서 틀린 부분을 고쳐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뭐를 틀리게 말했어요? 아니면 채팅에 철자를 좀 틀리게 보냈어요? 그러면 뭐 엄청 친한 사이라면 물론 장난을 치면서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쳐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라면 무한해할까 봐 혹은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서 교정을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학연수나 유학보다 돈을 비교적 덜 드리고 자신의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을 수 있는 전화영어 같은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기는 해서 추천은 하지만 꼭 예습 복습을 해주셔야 실력이 듭니다 그리고 꼭 수업 녹음 파일을 들으시면서 복습을 해주세요 그래야 내 발음, 내가 했던 실수들, 말하고 싶었지만 몰라서 못했던 표현들을 찾아보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표현을 미리 공부하고 전화영어 하면서 또 써보시고 그러면서 내 표현으로 만드시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정말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근데 꼭 예습 복습을 정말 잊지 말고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스피킹 공부법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라 노출시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정말 많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영어 표현을 다양하게 익혀서 나의 스펙트롬을 늘려서 실전을 적용을 해봐라 이렇게가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리딩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리딩은 우선 교재 자료 선정이 아주 아주 중요한데요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 실력과 맞지 않는 교재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실력은 아직 조금 낮은 레벨 초등학생 정도거나 아니면 더 낮은 레벨이라서 I like an apple 정도를 이해하고 계신데 주위에서 나는 영어 신문으로 영어 정복했어 이랬다고 바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실력과 맞는 교재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 수준에 맞는 교재는 뭔가요? 내 수준에 맞는 교재는 바로 지문을 읽었을 때 한 70% 정도 이해가 되는 지문이 공부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한 80% 90% 이상 이해하는 내용이라면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조금 알고 있던 걸 점검하는 방식의 공부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너무 어려워서 한 3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 하시면 그 지문을 공부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버려요 그러면 지치겠죠? 근데 언어는 지치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하는 지름길을 그냥 냅다 달려가는 게 되시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잡으시는 것보다 한 70% 정도 이해되는 지문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나머지 30% 지문은 노트에다가 따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독해가 잘 안 되는 이유도 같이 적어주세요 단어를 몰라서 독해가 안 된 거라면 뜻을 찾아주시고 문법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독해가 안 되는 거라면 해당 문법을 찾아가지고 밑에다가 간략하게 설명을 적어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라고 하면 또 노트 정리만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마치 학생 때 필기만 엄청 열심히 하고 공부는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손가락 운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트 정리를 했다면 그 노트를 시간이 될 때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보거나 아니면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봤을 때 바로 해석이 되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리딩 공부법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70% 정도 이해가 되는 지문으로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 독해가 잘 안 되는 문장들은 따로 고문 노트에 적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라이팅하고 그램 먼데요 라이팅만 말씀을 드리려다가 문법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 많은 분들이 문법을 초중고에서 하도 지겹도록 배우기도 했고 수능에서 지겹도록 보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문법 정말 중요해요 물론 모든 문법을 알아야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필수 문법을 모르면요 복잡하고 긴 문장을 봤을 때 이걸 읽을 수도 해석을 할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분명 영어 교육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수능 1등급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영작이나 스피킹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법을 잘 알면 문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럼 영작도 스피킹도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정말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 문법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먼저 문법을 공부하고 익히셨다면 그 공부한 문법을 가지고 반드시 영작을 해보세요 영어로 일기를 쓰시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해도 내가 항상 똑같은 패턴, 문법을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면 영어 실력이 많이 늘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새롭게 배운 문법을 가지고 글을 쓰시게 된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건 느끼실 거예요 기존에 문법 문제 풀이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겹게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꼭 해보세요 내가 배운 문법으로 영작하기 많은 문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짧게 한 5문장씩이라도 매일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어휘와 문장력을 갖게 되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되실 거예요 라이팅 공부법을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필수 문법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배운 문법을 가지고 하루에 5문장씩 영작을 해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닝 공부법인데요 여러분, 영어를 잘 듣고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발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발음 중요하죠 하지만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손으로 입술을 못 움직이게 하고 있기도 하고 교정도 하고 있어서 발음이 많이 이상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리스닝에서 발음보다 더 중요한 거 이해가 되셨나요? 바로 문장 구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어에 대한 문장 구조가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발음이 완전히 망가졌지만 이해를 하셨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원어민이라고 다 발음이 좋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인 중에서도 한국어 발음이 어느란 사람이 많잖아요 원어민 중에서도 영어 발음이 어느란 사람이 많아요 또 요즘에 제2외국어로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 유럽 나라 등등 제2외국어로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 많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발음이 또 다 달라요 그래도 문장 구조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영어를 들어도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해요 내가 수도권에만 살았어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하고 의사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문장 구조 익히는 게 리스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리스닝 공부한다고 또 영드, 미드 많이들 찾아보시는데 뭐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그냥 재밌는 컨텐츠를 본 거지 절대 리스닝 공부한 거 아닙니다 우리 여태까지 재밌는 영드, 미드 많이 봤어도 실력이 막 저절로 늘던가요? 막 늘었잖아요 리스닝 공부는 그냥 들어서 자동적으로 는다기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 받아 적고 문장 구조를 익히면서 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한 문장을 한 5번까지 들었는데도 도저히 못 적겠으면 한글로라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대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단어를 몰라서 못 적었는지 발음을 몰라서 못 적었는지 아니면 대본을 봐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었는지 이유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파악만 하고 끝? 이 아니라 이제 이 문장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쉐도잉,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동하고 계시다면 받아 적는 거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럴 때는 한 문장씩이라도 쉐도잉을 꼭 하셔서 얘를 먼저 내 걸로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리스닝 공부법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많은 문장을 그냥 듣기보다 다섯 문장이라도 100% 이해가 되시도록 받아 적으시는 거 두 번째로 받아 적은 문장을 쉐도잉을 해보시는 거 적기 힘든 상황이라면 쉐도잉이라도 꼭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문장을 하기보다는 하루에 다섯 문장씩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몰랐던 문장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누적이 되다 보면 내가 이미 공부했던 문장들이 조금 다르게 비슷하게 쓰여도 들리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영어 잘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마스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실력은 반드시 향상이 되실 거라는 거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꾸준한 학습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 비싼 돈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본인한테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같이 인해서 파이팅 해봅시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